건전지 자석 그리고 구리서만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전기 열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작동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구리로 코일을 만들어서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런 전자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석의 자기장은 코일의 양 끝부분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코일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성이 서로 인트랙션을 하여 자석이 놓인 방향과 위치에 따라 자석이 이렇게 코일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또는 이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오려 한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처럼 건전지를 코일 안으로 넣고 자석을 건전지의 앞뒤에 붙이면 건전지에서 나온 전류가 자석을 통해서 코일로 전달되어서 전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한다고 합니다 이 전기 기차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구리선은 자석이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전련 피복이나 코팅 등이 없는 구리선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석은 힘센 녀석일수록 좋은데 자석의 표면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관련 동영상에서 이 간단하고 귀엽기까지 한 전기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